우리 바다 하늘이 아 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재택근무도 일이 많네 이 팀장 벌써 회의방에 들어왔네요 어 안 팀장 다른 데 사람 또 화상회의 하느라고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회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회의 시작할까요?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 거주시설은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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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떤 거요? 코호트 격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긴 한데 좀 어렵지 않아요? 에이 그래도 다들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그대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? 아니죠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코호트는 울타리를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인데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 등을 울타리처럼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해요 순어원은 동일 집단 격리 어때요? 한 방에 이해되죠? 아 동일 집단 격리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인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위바나 아데리 우위바나 아데리